자,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옆 친구들이 모두 다 단어장을 가지고 영어 단어를 외웁니다. 영어 단어를 단어장으로 외우는 게 맞을까요? 문장으로 외우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이 왔는데요. 우리 스타일대로 이것도 즉답을 제가 드려본다면 수능 모의고사 지문 기준으로 그 지문 하나 안에 모르는 단어가 열 단어 이상이면 단어장으로 외우고 열 단어 이하면 문장으로 외워라.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주는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주는 데는 스터디 코드밖에 없잖아. 알겠죠? 자, 이걸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문장으로 외운다. 이 친구가 문장으로 암기하면 되나? 라고 했는데 우리 스터디 코드 좋아하는 거. 문장으로 외운다. 이런 와디즈 문장으로 외운다. 이것도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냥 퉁쳐서 문장으로 외운다 이러면 안 돼. 알겠죠? 문장으로 외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돼. 자, 다시. 영어 단어를 문장으로. 전 앞필이에요. 좀 이해해주세요. 문장으로 암기한다는 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거. 문장을 통째로. 통째로 외운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틀린 겁니다. 알겠죠? 이거라기보다는 무슨 얘기냐면 단어를 문장 속에서. 속에서 외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개념 잡아줬죠? 영어 단어를 단어장으로 외우는 게 좋을까요? 또는 문장으로 외우는 게 좋을까요? 질문 왔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의고사 지문 하나 기준으로 그 안에 모르는 단어가 열 단어 이상이면 단어장으로 외우고 열 단어 이하면 문장으로 외우라고 했는데 또 문장으로 외운다도 그냥 쓱 지나가면 여러분 애매해 보고 하지. 그것도 확실하게 제가 정의 딱 잡으면 문장으로 외운다는 게 통째로 문장을 들들들. 200문장을 머릿속에 외우고 다닌다. 이거 아니에요. 문장 속에서. 정확하게는 지문 놓게 해석을 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 보고 아, 이런 뜻이구나. 또는 앞뒤 보고 일단 한번 유추해보고 이런 뜻 아닐까? 하고 사전 찾아보는. 문장 해석하다가 잠깐 멈추고 고단어만 찾아보고. 문장 해석하다가 잠깐 멈추고 고단어만 찾아보고. 이게 문장 속에서 외운다고 이게 정확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 두 번째. 열 단어를 제가 기준으로 했었죠. 그렇죠? 이 열 단어가 사실은 정확하고. 왜냐하면 지문 길이가 다 달라서 열 단어일 때도 있고 일곱 단어일 때도 있는데 열 단어는 스킬인 거고 그 밑에 깔려있는 본질, 코드가 뭐냐면 이거예요. 지문 해석 훈련을 하는데 예를 들면 무슨 한 줄에 모른다는 거 막 3개씩 계속 나와. 그러면 지문 해석 훈련을 할 의미가 있어 없어. 너무 많이 멈추잖아. 그런데 열 단어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감으로 잡아요. 그렇죠? 이게 다시 지문 줄수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멈추고 사전을 찾아보지만 지문 해석에 너무 방해가 안 될 정도? 열 단어 이상이라는 건 뭐야? 제가 너무너무 지문 해석 공부를 할 의미가 없을 정도로 멈춤이 너무 자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문에 따라서는 어떤 지문은 일곱 단어일 수도 있고 열 단어일 수도 있고 다섯 단어일 수도 있지만 어떤 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열 단어를 제시한 거예요. 자, 일단 상세하게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를 제가 딱 기준을 들었는데 더 중요한 건 왜 저는 이렇게 명확하고 단호하게 즉답을 할 수 있느냐. 이 밑에 깔려있는 영어 공부의 코드가 뭐냐. 이걸 아셔야겠죠? 이런 즉답의 모든 이유 외에는 바로 고등학교 영어 공부의 영어 코드가 있죠. 영어 코드는 바로 뭐냐면 고등학교 영어는 결국 무엇이다? 바로 문장 해석력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 영어 문장을 한글로 잘 해석한다가 고등 영어를 공부한다. 또는 고등 영어를 잘한다. 이거랑 이거랑 무슨 관계냐. 알겠죠? 두 가지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문장을 통째로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죠. 왜 그래요? 문장 해석이란 건 뭐예요? 계속 새로운 문장, 새로운 지문이 나와. 그 자리에서 계속 뭘 해야 돼? 해석을 해야 되니까 문장은 계속 바뀌는데 통째로 외워봤자 이 문장이 안 나올 건데 외워서 뭐 하는 거냐. 이 말인 거죠. 두 번째는 문장 해석을 하면서 그 안에서 외우는 게 다시 여러분이 이럴 때 있지. 단어를 딸딸딸딸딸딸 단어장에서 외웠어. 근데 막상 문장 안에 있을 때는 그 단어가 생각 안 날 때가 있잖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실제로 문장 안에서 단어를 볼 때와 그냥 단어 단독으로 볼 때 뭔가 기억에서 인축하는 게 다를 때가 있어요. 또는 영어 단어는 이게 참 안 좋죠? 단어 하나의 뜻이 되게 여러 개잖아. 그래서 어떤 문장, 앞뒤에 무슨 단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1번 뜻일 수도 있고 2번 뜻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그게 훈련이 돼 있으면. 알겠죠? 문장을 보다가 해석을 하고 그 속에서 외우면 그런 1번, 2번 국문에 대한 갑은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문장 속에서 외우라고 했던 이유가 뭐다? 문장 해석력을 중심에 둬야 되니까. 또는 얘기 나온 김에 열 단어 이하면 지문 안에서, 문장 안에서 했고 열 단어 넘어가면 단어장까지 외우라고 했죠. 무슨 얘기야. 이게 뭘 뜻하는지 아세요? 다시 이거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까요? 다시 비유적으로.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한다라는 게 뭐라고요? 코드라는 게 항상 본질 정의예요. 책상 가운데에 쉽게 말하면 항상 지문, 문장이 있어야 돼. 계속 해석하는 게 메인이어야 돼. 책상 가운데 단어장이 있다. 친구들은 지금 단어장이 책상 가운데 있잖아.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알겠어요? 지문 해석하다가 다시 이런 느낌이지. 책상 가운데 지문이 있고 해석을 하다가 어? 모르는 단어가 나왔네? 그때 사전 찾아보고. 다시 책상 가운데 지문이 있다가 모르는 단어 그때 찾아보고. 딱 어때? 공부의 메인이 뭘로 잡혀? 지문 해석, 문장 해석으로 잡히지. 그런데 열 단어 이상 넘어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열 단어 스무 단어야. 그럼 지문 해석 훈련을 할 의미가 있어 없어. 자꾸 중간에 멈추니까 지문 해석에 집중을 못하지. 그럴 때는 잠깐, 잠깐 밀어넣는 거야. 단어장이 가운데로 오긴 오는데 어? 단어장이 책상 가운데 오네요. 공부의 메인이 되네. 아니 그건 틀린 거랬지. 어떤 느낌이다? 자,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가운데 오면 빨리 끝내야 돼. 빨리. 단어장 이거 붙잡으면 안 되고 나는 고등 공부의 메인을 지금 못하고 있어. 고등 공부의 핵심을 못하고 있고 지금 사이드를 먼저 하고 있으니까 단어장을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옆에 친구가 단어장을 책상 가운데 두고 보고 있어. 그럼 어떤 느낌으로 봐야 돼? 이 친구 제대로 하고 있구나. 나도 해야 될까? 이렇게 질문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뭐? 저 친구는 잘못하고 있네. 또는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빨리 끝내려고 하나? 그걸 보라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빨리 끝내잖아? 그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왜? 걔는 그 감이 있는 거야. 빨리 끝내고 일로 돌아와야 한다. 여기서 또 파생해서 스킬 한번 나가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학을 맞이해서 영어 단어장 외울 때 있잖아. 1번. 너무 완벽하게 오랫동안 외울 생각하지 마. 다시 10단어 이하 정도가 되면 그때 그걸 목표로 하라고. 하면서 문장 속에서 나머지 외우게 될 거야. 단어장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100% 외우려고 하지 말고 7, 80%만 외우라고. 나머지 2, 30%은요. 이 안에서. 어차피 100% 외워봤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 문장 안에 들어가면 인출할 때 안 인출되는 거 있다니까. 또는 100% 단어로 외워놨어도 1번, 2번, 3번 뜻. 그중에서 제대로 고르려면 어차피 문장에서 훈련해야 돼. 왜? 그리고 이렇게 해갖고 결국 계속 문장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고등공부의 메인을 하고 있는 거니까. 영어에서 어휘가 목숨이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야. 100% 완성을 해야지. 근데 목숨이다 이러니까 단어장을 무슨 수학 기본서처럼 못 넣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아니에요. 목숨인 건 문장 해석이고 이걸 위해선 단어가 100이 돼야겠지만 100이 되는 방식은 문장 해석을 하면서 이 안에서 20, 30% 채우면 되고 나머지 7, 80%는 빨리 한 번 봐주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방학 때 단어장 한번 볼 생각이다. 완벽하게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그냥 지문 봤을 때 너무 걸리적거리지 않을 정도까지 됐으면 단어장은 된 거야. 다시 책상 가운데서 옆으로 밀어놓고 딱 가운데서 다시 문장 해석으로 컴백하는 거지. 봐봐요. 지금 이거 하나 깔아놓으니까 여러분 질문 말고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굉장히 해석이 됩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항상 여러분께 강조하는 코드를 가지고 스킬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노는 경지가 이거야. 내가 잘났다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공부에 있어서 막연함 없이 우리 스터디코드 캐치프레이지 확신 있는 공부 아니면 나의 경지에 올라가려면 단어장 그래서 봐요 말아요. 이것도 이것만 적지 말고 10단원 이상이면 단어장 보고 이해하면 이게 아니라 이 왜? 이 코드를 알아가라고. 그럼 어때? 방금 전에도 내가 애드립으로 막 파생돼 나가잖아. 단어장은 그러니까 빨리 방학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무슨 말이야? 여러분 또 질문할 거잖아. 방학 때 단어장은 얼마나 봐야 되나요? 제가 단어장을 외웠는데 자꾸 까먹는 단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옆에 있는 전교 1등은 보니까 단어장 막 일주일 만에 마스터하는데 마스터한 건가요? 보니까 자기는 7, 80%밖에 못 외웠어. 근데 걔는 왜 단어장을 버릴까요? 이 모든 것들 그때마다 나한테 울어볼 거야? 그러면 그건 막연함에서 못 본 사람 상태지. 코드를 가운데 두고 이거에서 스킬들이 뻗어나가는 겁니다. 코드를 밑에 깔고 그 위에서 다양한 스킬들을 가지고 노는 것. 이게 저같이 되는 경지고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뭘 목격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원했던 그 경지를 직접 목격하는 거야. 제가 라이브나 이런 유튜브로 하는 이유도 뭔지 알아? 여러분이 원했던 그 경지가 있다는 걸 제가 온몸으로 보여드리는 거야.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 봐봐 지금 질문 왔는데 거의 1초도 딜레이 없었죠? 바로 즉답하잖아. 그리고 즉답을 떠나서 질문 안 한 것까지 쭉쭉쭉 파생해 나가잖아. 그 이유는 가운데 이 코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 단어 다섯 글자 써놓은 거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 유료 강의 들은 분은 알겠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함의 포함된 뜻이 있어요. 그것까지 빼고 있으니까 이게 나온 건데 여하튼 일단은 답변을 드렸고 플러스로는 이런 경지까지 안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오래된 논쟁이지. 뭐라고요? 영어는 단어장으로 외워야 되나요? 문장으로 외워야 되나요? 제가 기준을 드렸어요. 지문 훈련하는데 너무 걸리적거릴 정도면 단어장 빨리 보고 와라. 지문 훈련하면서 그때그때 사전 찾아보는 되는 정도면 그냥 단어장은 두 번 다시 안 봐도 된다. 선생님들이 문장 위주로 하라고 했는데 문장으로 한다고 정확하게 말하면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게 아니다. 이것은 무슨 영어해야 그런 데 쓰는 거고 입시 영어에서는 그냥 문장 속에서 그때그때 사전 찾아보는 거다라고 외학 드리면 여러분들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것도 오랜 논쟁이잖아. 오늘 또 하나의 종지분을 제가 찍어드렸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또 우리 라이브 교실에 오신 여러분들 추가로 무슨 질문을 했는지 한번 볼까? 자, 뒤틀림 수감자님. 단어장은 다 안 외우더라도 빨리 끝내고 문장 해석을 하라고 하는 건가? 맞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거야. 100% 외운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빨리 끝내고 문장 해석으로 돌아와. 근데 문장 해석을 하는데 자꾸 문장 해석이 진행이 안 될 정도야. 그러면 다시 단어장은 봐. 다시 돌아와. 이제 문장 해석하면서 그 안에 찾을 경제가 됐어? 단어장은 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영어 단어장을 목숨처럼 여기지? 그럴수록 영어를 못하는 역설. 다시. 영어 어휘를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선생님들이 강조하시는데 영어에서 어휘가 제일 중요하다고? 내가 뭐라고 했어? 어휘를 무시했어. 이것도 말 중요해. 어휘는 중요해. 하지만 단어장은 안 중요하다고. 어휘와 단어장은 다른 거잖아. 어휘가 코드고 단어장은 스킬이잖아. 누가 어휘하지 말래? 100% 돼야 된다니까? 100으로 가는 방법이 온리 단어장으로 100으로 간다? 아주 아주 무식한 스킬이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코드에 의해서 이 말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